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9학년도 사관학교 가형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타원 A 분의 X 제곱 더하기 12 분의 Y 제곱 1에 두 초점 중 X 좌표 양수점을 F 음수점 F다시라고 그러자. 자, 타원 위에 있고요. 제 1사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F다시 P의 연장선 위에 점 Q를 지금 얼마가 되도록 잡아라? 10이 되도록 잡아라.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삼각형 P, F, Q가 직각 이득면 삼각형일 때 뭘 구하라? Q, F다시 F의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럼 우리가 목적이 뭐가 돼요? 지금 결국 이 삼각형의 이것이 밑변이 되는 거고 얘가 직각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높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밑변이 나왔으니까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뭡니까? 아, 여기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런데 얘가 직각이득면이니까 이 길이를 직접 구하려고 봤더니 어, 일단은 이거의 두 개의 합을 알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에서 A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A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이용하겠냐? 직각이득면이다. 그러면 여기도 X가 되겠다. 맞죠? 그러면 보이시나요? 얘가 얼마가 돼요? 10-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볼까요? 10이 되겠네요. 아, 두 개를 더한 게 장축의 길인데. 걔가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다? 지금 두 개를 더한 10. 그것이 2A가 되니까. 실제로 저거는 A는 아니죠. 저기다 루트를 씌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루트를 씌운 것이. 얘가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A값은 얼마가 됐나? 루트 A가 5가 되니까. A는 25가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요?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계나 더 필요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직각이니까. 아, 두 초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것을 구하면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로 X를 구하자. 그럼 얘의 거리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 초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A값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C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25에서 12를 뺀 게 C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13이니까. 아, C는 루트 13이다. 됐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다? 2루트 13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끝났어요. 뭐 쓰면 된다고요? 피타고라스. 자, 이제 피타고라스만 쓰게 되면 X제곱 더하기 바로 갈게요. 10-X제곱은 4 곱하기 13이 되겠다. 자, 계산만 할게요. 자, 그럼 X제곱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100은 4 곱하기 13, 52가 되겠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48이 0이니까. 맞아요. 2로 약분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로 약분하면 24가 되겠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X는 6과 4를 인수분해서 X는 6 아니면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중에 뭐가 되겠냐? 그림을 다시 가보면 결국에는 이 X가 6이 되겠냐? 4가 되겠냐? 그런데 이 변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우리는 X값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어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쪽이 6이고 이쪽이 4가 되네요. 그럼 우리가 뭐해? 아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아까 목적 자체가 X만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맞죠? 답은 여기도 할까요? 답은 이 삼각형의 넓이네. 1분의 1에다가 밑변이 10이 되는 거고 높이가 4가 되니까 만족하는 답은 얼마가 되겠다? 2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뭐해요? 원래는 A값을 몰랐지만 우리가 지금 이 도형의 성질에서 결국엔 여기가 X고 X면 10 마이너스 X라는 걸 알려주면서 결국에는 이것의 장추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알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A값을 구하면 나머지는 피타고라스 정리만 통해서 그 X값을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